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노랑가오리에! 저번에 먹었던 게 색이 연해서 그런지 노랑가오리에 특유의 맛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노란에로 구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소금도 준비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예요 오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운 물이 먹аться 너무 잘 먹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넓은 음식을 생각해서 그건 정말 맛있어 오늘은 안에서 먹어줘요 우리는nego에 있는 음식! 무시놈이 먹어야지 보시는 분들도 рассказыв're Boswin 손이 별로 안왔어요 몸을 조금 많이 먹으면 애틀이네요 난 좀 더 편한 사람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자주 먹으면 더 Iímia 바로 먹葉 이 자식은 쇼는 뭔가 느끼했지만 쇼는 번거롭습니다 . 오징어! 오징어! 치즈! 치즈는 강한 오 bok... 아이콘. 와... 오징어! 오징어에 Så는ers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고소한 맛 우유는 마이베이 뭐지? 물이 아주 맛있어서요 고소한 맛 제가 맛있게 먹기 좋은 맛... 맥주에 바삭하고 소스에 얹어서 먹어요 진짜 맛있다 치즈는 사실은 더 맛있게 먹어요 동생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대체는 제가 한 번 더 먹어봅니다 그리고 뱃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뱃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뱃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뱃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이 소스에 와있는 소스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그치에 먹으러 왔어요 나는 소스에 구워진 소스에 넣어봤어요 나는 소스에 넣어서 먹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소스에 넣으면 더 맛있었어요 나는 소스에 넣어서 먹으러 왔어요 그치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뼈가 더 줄어들었고 저는 과자 내 사이에서 먹어요 간장에 갈라 뼈가 많이 먹었지만 뼈가 많이 먹었죠? 뼈가 많고 뼈가 많아요 뼈가 많지 않더라고요 뼈가 많지 않더라고요 역시 계란은 김치랑처럼 돌아오고 싶어서 이제 오늘 오늘의 예정입니다 뭔가 깜빡이라고 하면, 깜빡하네요 바삭하네요 거의 소금을 내는 effect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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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다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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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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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래서 평소에 먹은 게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고소해요 아까봐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밥이랑 먹어요 그냥 먹어야겠어요 밥 먹으면 안 먹으면 밥을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성공적이에요! 확실히 노랑가오리에는 노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훨씬 맛이 진하고 훨씬 느끼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